네 반갑습니다. 이제 7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볼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여기다 한번 해볼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x가 지금 0과 2파이 사인에 0과 2파이 들어가지 않고 방정식. 2 사인 제곱 x 빼기 1은 0. 그놈의 해 중에서. 해라는 건 x 가수지. 먼저 해를 구해볼까? 그렇지. 그럼 2 사인 제곱 x는 1이지. 그러면 사인 제곱 x는 2분의 1이 돼서. 그렇지. 사인 x는? 사인 x는 우리 친구들 꿀맛. 꿀맛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시켜서. 2분의 루트 2가 돼서. 여기까지 있습니까? 그럼 사인 x 그라프 그려볼까 우리 친구들? x 값이 근이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의 몸 탓처럼 이쁘게 항상. 이쁘게. 지금 2파이 까지 우리 친구들? 어 2파이 까지. 이렇게 2파이 까지. 딱 딱 이쁘게 2파이 까지. 그럼 사인이니까 0에서부터 해야 되죠. 오케이. 준비가 2파이. 여기가 2파이. 2파이가 안 된다 할지. 0도 안 들어가. 최대값 1, 최소값 마인하스. 그러면 사인의. 사인 x 이놈의 해는? 오케이. 2분의 루트 2인데 여기죠. 우리 친구들. 2분의 루트 2. 그러면 교점의 x자표가 해줘. 우리 친구들.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 그러면 x의 그는? 오케이. 2분의 루트 2일 때. 잠깐만. 사인 x가 2분의 루트 2일 때는 x의 해가. 오케이. 2분의 루트 2는 어떻게 되니? 45도죠. 우리 친구들. 45도니까 4분의 8이네. 라고 4분의 8. 오케이. 4분의 8. 그럼 4분의 8. 그럼 대칭성을 이용하자. 여기가 원점이 있죠. 여기가 파이잖아요. 여기. 여기 축축축축축축. 오른쪽으로 3분의 8. 여기는 왼쪽으로 3분의 8죠.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8. 파이에서.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8. 이쁘게. 그래서 4분의 3, 8가 되겠다. 4분의 8와 4의 3, 8. 그 다음에 사인 x가. 사인 x가. 마이너스 2, 1. 오케이. 그러면 여기저기 친구들. 마이너스 2, 1. 그러면 교점의 x자표. 여기저기 친구. x축축축축축축축축 show. 여기저기acă. 2화 이거. 뭐. 오른쪽에 서는 pat. 그렇죠. 그래서 2화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8.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이. 그럼 여기저기. 원점. 여기. 여기저기ator. 그리고 외쪽만ologies하면 되겠 reserviar. 그래서 이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8이. 그래서 이 놈은 4분의 9 파이가 되고. 이 놈은 4분의 8 다이. 너무 꼼꼼하게 해야 된다. 바로 암살을 해야 됩니다. 됐으니까 사이넥스가 2분의 9두2를 만족하는 2x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고 사이넥스가 마이너스 2분의 9두2를 만족하는 2x는 4분의 9파이와 4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대눈 친구들 어 죄송합니다. 여기 파이프터라죠? 사업은 5파이지? 어, 쏘리. 문제는 뭐야? 우친구들은 사이넥스 모바이코 사이넥스 그 양수를 만족하는. 그러면 불에 부하자. 플러스맥. 플러스맥. 그 안의 우친구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사이넥스. 그럼 사이넥스가 지금 플러스 2분의 9두2야 되지. 그렇지. 2분의 9두2. 그럼 코사이넥스는 양수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 그래? 그럼 코사이넥스 전앞으로 부리면. 오케이. 뭐 머릿속에 그려져있지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 파이프에서. 됐으니까. 오케이. 됐나? 어? 그러면 이게 양수해야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 보기와 여기 보기. 여기 보기. 여기 2분의 8이까지. 0과 2분의 8이까지. 0과 2분의 8이까지. 오케이. 그럼 빵끝뽕이고. 오케이. 또는 여기 2분의 3파이프. 여기 2파이프. 그래서 코사이넥스 양산을 해야. 0부터 2분의 8이 또는 2분의 3파이프에서 2파이프까지. 그리고 양수일 때 4분의 8이 여기 있고. 맞네. 4분의 3파이는 어디 있어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이놈은 안되네. 그래서 4분의 8가 되네. 됐나? 우리 친구. 그래서 x값은 4분의 8가 돼. 그 다음에 이놈이 음수. 마이너스 2배 루트이면 코사이넥스로 음수가 돼야. 코사이넥스라는 음수값은 여기도 우리 친구들. 2분의 8와 2분의 3파이프 사이잖아. 그래 안 좋은 친구야. 2분의 8와 2분의 3파이프 사이에 있는 놈은 누구지 우리 친구들. 그렇죠.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선 4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때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4분의 8와 4분의 5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